아 우리 염소들이 또 칭넘쿨을 먹고 있네요 아유 이놈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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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가 집에 가 어 어 여기 나무가 걸렸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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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가자 집에 가 어 어 이놈이 또 이놈이 또 걸렸네 아 아 아이고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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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으로 가자 아 가자 가자 집으로 가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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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